아우 맛있는 냄새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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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굿맨 뭐야 와! 어 oh! 스프레쉬! 스프레쉬! 전World 먹어야지~~ 전박 먹어야지 신 suka 맛있죠?! 내 스타일이예요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가요? 이거 먹고 그럼 설명할까요? 이제 들어도 배가 좀 붉는 거 같은데 이제? 여기서 퀴즈 했을 건데요. 퀴즈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퀴즈? 오케이. 첫 질문인데 좀 쉽게 가겠죠? 정학휘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덩어라. 벌써 대비한 지 5년이 지난 갓세븐 과일 음원 사이트 알죠? 네. 거기에 갓세븐을 검색하면 노래가 몇 곡 나올까요? 1번. 113곡. 잠깐만 몇 곡? 어. 거기에 그냥 갓세븐을 검색하면 거기에 수치가 나와. 너무 어려운데요? 그래. 이거 가지고 준비했잖아요. 2번. 아. 찍으면 되지. 127곡. 3번. 134곡. 4번. 141곡. 자. 그냥. 그 사이트만 보고 말하는 거죠. 1번. 1번. 아니면 거기서 그 과일. 어떤 과일이요 근데? 그. 그. 초록색깔. 초록색깔, 초록색깔. 거기 왜냐면. 1번 노래도 나와. 그니까. 그거 통합인 거잖아요. 그냥. 그래서 내 생각에 제일 맞는 게 170 몇 곡? 170. 지금 몇 곡이라고 해? 170? 130. 2번 127곡. 3번 134곡. 내가 볼 때 134곡이야. 141곡. 3번 3번. 난 3번. 난 3번? 난 3번. 진짜로? 쳐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? 안 되잖아요. 죄송. 감으로 가는 거야? 어? 감으로 가는 거야? 감으로 가야지. 어떻게 알아. 거기에 막. 인스트 이런 것도 있고 막. 맞아. 그런 거 있잖아. 섞여 있잖아. 이제 정답 말해주세요. 3번. 3번? 네. 3번. 정답 3번이에요. 아 역시 난 찍는 거 하나 자신 있어. 진짜. 몇 개 줄 수 있어요? 10개. 10개? 오. 한 명당 10개예요?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둘이 합의해서. 10개, 10개. 따로 할까요? 각자 정답 얘기할래요? 어떻게 알아? 각자? 응. 오케이 각자 좋아. 두 번째 황당한 질문. 생년 대외한 갓세븐 멤버 7명 생일을 모두 숫자로만 더하면. 2번.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죠? 객관식이요. 1번. 130. 아 계산하면 안 돼요? 어. 뭐 계산하고 있어도. 아 잠시만요. 2번. 143. 3번. 144. 4번. 152. 6번. 5.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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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Q. 그리고 수고하십니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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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시간초 줘야겠네 하하하하하하 계산하지 말고 바로 맞춰야 되잖아 약간 나 일단 읽어 아니? 130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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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그럼 나도 그냥 계산 가져올게요 하하하하 계산 계산 빌려주세요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다고? 하하하하 다시 할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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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, 다cha. 개사기 하하하하 개사기 써도 돼요? 하면은 개사기 둘 다 써야 하잖아요 여기 염버가 없어 염path 없어? 염번 없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? 아니면 패스세요? 한 번 기회를 더 줘요? 네 잠시만요 그럼 2번이지 아 잠깐만 러러러러러 2번 그 다음, 그 다음 막는 거잖아요 9, 4, 13 응 맞아요 2번 아, 비슷하게 봤으면 좋네 진짜? 그냥 먼저 맞힌 사람 먼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렇게 할 거야?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? 먼저 맞히면 그냥 그 사람만 주기 어, 오케이 그리고 만들어가자 네 그 사람만 주기 2번 어 딩동댕동 백삼시장 아니면 그거지? 그럼 주세요 5개요 네, 감사합니다 자, 갑시다 갓세븐은 팀워크가 좋은 이유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? 팀워크 좋은 이유? 이것이 없기 때문에? 네 영재 네 나이 영재 선 이거 이거 없이 친구처럼 지낸다 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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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 단어가 이거 없어서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? 나 여기 있는데 안 나와 뭔데? 말해봐 내가 물어봐 힌트 좀 주면 안 돼요? 두 개인데 하나는 서열이에요 위에요 두 개인데 위에요 위에요 그게 위아래 그게 위아래 형 동생 형 동생 아니야? 그러니까 위아래 하나는 위아래 하나는 위아래 대려가 없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서열 서열 왜 자존감 자존감 아니 뭐가 있어 서열 I don't know 그럼 정답 말해줄게요 뒤끝이 없대요 뒤끝이 없다고?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? 서열은 없는 거 같은데 솔직히 서열은 없어요 어느 순간 서열은 진짜 없는 거 같은데 뒤끝? 아 그냥 뒤끝? 뒤끝이라기보다 삐지는 거죠 삐져요 삐질면 제일 오래간 멤버가 누구예요? 수달 영잼 호수 마크 생랑둥이 하나 둘 셋 잭슨 이러면 안 되지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유겸 재범 진영 영재 마크 뱀뱀 잭슨 뭐야 도대체 거짓말 정리를 물어 지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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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